수심 5미터의 풀장에서 힘차게 내려가는 프리다이버의 모습이 멋집니다. 또 한쪽에서는 스쿠버 다이버들이 편안하게 유형을 즐깁니다. 이곳은 청정울진에 자리잡고 있는 울진해양 레포츠센터입니다. 울진해양 레포츠센터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각종 체육시설이 폐쇄되거나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청정울진의 가치에 걸맞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해양 관련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센터 자체가 넓은 부지에 숙박도 22개의 숙박시설이 있고 그리고 풀 자체도 우리가 38미터에 18미터에 그리고 깊이 5미터에 잠수풀을 대형풀을 갖추고 있고요. 물도 계속적으로 순환을 시키고 물관리에도 노력을 하고 물온도에도 연중 28도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에서는 프리다이밍이랑 스쿠버 다이밍을 같이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라는 체험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박 4일 과정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라이센스 취득반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야간도 날이 좀 따뜻해지면 야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지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전체 방역 소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항상 입구에서 체온 재고 그리고 방면육 작성을 하시고 손 소독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개인 위생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울진해양 레포츠센터는 2020년 울진군의 위탁을 받아 새롭게 시설을 정비하고 전국에서 유일한 해양 교육의 메카에 걸맞게 해양 수중 교육과 숙박, 강의실 등 교육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 울진해양 스포츠센터에서는 프리라이빙 교육과 오픈워터 스쿠버다이닝 교육, 오픈워터 체험 교육과 프리라이빙 체험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교육 전 코로나19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개인 마스크 착용과 체온 체크 등을 실시한 후 교육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울진 여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좋은 강사님 다 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시설도 낫다 그랬고 저는 여러 번 왔어요. 여기 친구는 처음 왔고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스쿠버를 도전하게 됐죠. 이제는 물속에서만 있으려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동안 답답했는데 그냥 뻥 뚫리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생각보다 왜냐하면 조금 겁도 나고 했는데 강사님도 너무 친절하고 시서도 너무 물도 춥지 않겠고 해놓으셔가지고 너무 흡족한 수업을 받았어요. 다음에 또 계속 아마 새로운 취미생활이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냥 토탈로 봤을 때 거의 1위를 다 1, 2, 2위를 다 뜨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일 좋은 시설이라고 또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이빙 풀장도 5미터 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숙박과 식사가 다 한 곳에서 이뤄지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또 바다가 있으니까 날이 조금 더 따뜻해지면 바다까지 한 번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붐비지 않게끔 조율을 잘 해주셔가지고 시간도 조금 오전, 오후 그다음에 곧 있으면 또 야간에도 개장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사람이 좀 덜 몰리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센터에서는 2주에 1회 풀장과 교육생 숙소, 강의실, 식당 등의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가며 조금씩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는 울진해양 레포츠 센터를 통해 마음껏 다이빙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울진해양 레포츠 센터 울진해양 레포츠 센터